자가히머드 애가 오늘 자가히머드에 죽을 줄 알게 두부를 주관하는 김치기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두부밖에 안 나와요 일주일에 다섯 번 먹었다고 치잖아요? 스물다섯 번 먹었어요 진짜로 너무 맛있어 오늘 막판이잖아요 그래서 김치찌개한테도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먹고 있습니다 오줄도 안고생했어 김치찌개 두부 추가 이거 어떻게 안흘리지? 이걸 아예 이렇게 넣어야겠다 귀여워 지금이야 빨리 먹어 난 무서워 이만큼? 그리고 밥을 같이 하고 어려운가? 아직? 여기 온다 온다 카브 온다 카브 온다 아 여기야? 아직? 이거 조절해야 돼요 같이 몸을 움직여야돼 움직여 약간 미쓰미 금방해 더 기울여 이제 편안하게 먹어요 인가해서 봐요 내부 다이어트 고마워 감사합니다.